마태복음 5장 3절 말등 신명이 가능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등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말등 영양이 가능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등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말등 신명이 가능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등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말등 신명이 가능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등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말등 신명이 가능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등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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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 대부분의 것임이오 아멘 3절 말씀 중령이 가난한 자는 복의 인양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